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강시문 작가님의 단편소설 웡혜입니다. 이 작품은 2023년도에 출간한 강시문 소설집 낙원의 서다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먼 여정은 강시문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강시문 작가님은 2016년 조선문학 시의 부문 윈들레로 등단했습니다. 해미읍성의 회화나무 온기, 시집으로는 봄비가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멍의 강시문 60살을 넘긴 5남매가 90살을 맞은 어머니를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보였다. 쪼글쪼글 깡마른 얼굴을 한 그들의 애삼촌도 누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 아침상을 물리고 차를 바시면서 지난 날에 고생스럽다던 일을 한마디씩 한다. 그들이 겪게 된 가난의 시초가 되는 아버지의 죽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자영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구순노파의 마지막 남은 막내 남동생. 애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5남매의 마음은 애삼촌에게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보인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어린 시절의 많은 일들을 궁금해하며 속내를 털어놓는다. 어머니, 100만환이 넘는 정미소가 아무리 망했기로 그걸 팔아서 우리한테 15만환을 준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누가 15만원이래? 나한테 10만원만 주더라. 우리는 15만원 받고 그걸 고모가 5만원 빌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원만 주면서 시내 가서 구멍가게라도 하면 먹고 살 거라 하더라. 그 10만원도 니들 고모가 다 가져갔지만. 큰딸 재순이 격분하며 일어섰다. 못난 어머니를 원망했다. 아무리 순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자식이 여섯인데 모질게 지켰어야 할 재산 아닌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자식들 고생시키다니 그건 순해서가 아니라 무능한 거라고 어머니를 비난했다. 밖으로 뛰쳐나온 재순은 한참 동안 할아버지에 대한 분함을 사귀지 못했다. 반 백년이나 지난 일들이지만 뼛속까지 사무치는 서름이 아직도 생생하다. 할 수만 있다면 저승에 찾아가 그들에게 따지고 싶다. 왜 그랬느냐고 묻고 싶다. 기골이 장대한 강로인은 막내들과 함께 나루터에 갔다. 이승에서 오는 배가 도착할 시간이다. 한참 후 뿌연 안개 속을 헤집고 배가 나루터에 닿았다. 빽빽하게 자리한 사람들이 하나둘 내려오고 있다. 강로인은 흐린 눈을 비비며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자세히 바라본다. 막내 며느리를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눈망울을 굴리며 내려오고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도 둘은 실망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이승의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신의 사자들이 인도하는 셔틀을 타고 돌림의 방을 향해 떠났다. 열흘 후 다시 이승의 배가 도착한다. 강로인은 이곳 저승에 와서 막내 아들 봉주를 대하는 것이 하루도 편하지 않다. 어서 막내 며느리가 와 진정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막내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 편안해질 것 같다. 강로인은 고구려의 무장을 지낸 이식을 시조로 박사공파의 이십세 손으로 태어났다. 그의 애가에서 중매를 서 서울 사대문 안에 사는 전주이시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어머니 또한 전주이시 집안의 딸로 애삼촌이 관직에 있었다. 강로인은 딸 셋과 문주, 봉주 두 아들을 두었다. 큰 아들 문주는 일찍이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았고 작은 아들 봉주는 측량기사가 되어 금광에 다녔다. 강로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다. 큰 딸 복수는 반 벙어리다. 강로인이 접실에서 늦음하게 집에 돌아오자 바쁜 동사를 일꾼에게만 맡긴다고 아내의 이시가 투덜댔다. 강로인은 어디 옆연내가 잔소리냐며 마당에 있던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었다. 마루에 앉아 딸에게 젖을 물리고 있던 작은 체구의 이시는 황급히 일어나 도망갔다. 딸을 안고 도망가다 치맛자락을 밟고 넘어졌다. 어린 딸은 놀라 숨 넘어가게 까르르 울었다. 아기는 경기를 하며 계속 울었다. 강로인은 부랴부랴 한약방을 찾아갔다. 약을 지어와 다려 먹였다. 경기는 멈췄다. 무럭무럭 자라야 할 큰 딸은 시름시름 앓을 때가 많았다. 말을 할 시기가 되었지만 입만 오물거렸다. 이시는 딸을 위해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 말더듬이가 되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되었다. 장성하여 시집 보낼 때가 되었다. 매팔을 놓아 이곳저곳 혼처를 구했다. 마침 부모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일해 주면서 살고 있는 괜찮은 총각이 있다고 알려왔다. 강로인은 당신 집 울타리와 맞닿은 땅을 샀다. 새로이 집을 짓고 논밭을 떼어주고 딸을 위해 대릴 사위를 맞았다. 복수는 장애를 가졌지만 딸 셋, 아들 하나를 두고 평생 부모의 보살핀과 착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 딸 둘, 아들 셋을 둔 둘째 딸 순덕은 영리했다. 중등 교육을 받았고 일본 유학을 다녀온 유능한 남편을 만났다. 사위는 금을 캐는 광산을 가지고 서울 안암동에서 큰 부자로 살았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처가가 있는 시골로 내려왔다. 순덕의 남편은 폐의 결핵으로 각혈을 하며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남편이 죽자 순덕은 비단 장사를 시작했다. 많은 돈을 넣은 전대를 차고 서울을 들락거렸다.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어버리기를 여러 번 지친 순덕은 넓은 집을 사서 하숙을 쳤다.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때 패싸움의 가담에 심하게 머리를 맞았다. 쓰러진 후 정신 이상이 되어 온 가족을 힘들게 했다.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던 둘째 아들이 죽자 순덕의 가슴은 큰 멍이 들었다. 집 한 칸 없이 쫄딱 망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거던 순덕에게 힘이 생겼다. 남편이 언제 사도 왔는지 부여에 있는 산을 사겠다는 매입자가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왔다. 큰 돈이 들어와 집을 두 채나 샀다. 큰 아들 문준은 중등교사로 충청도 곳곳으로 정근을 다녔다. 아들 하나를 두었고 고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직했다. 막내 아들 봉준은 자그만 몸매와 깔끔한 성격이 어머니 이시를 닮았다. 교사인 형보다 항상 월급이 많았다. 강노인은 작은 아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돈이며 밭을 사고 소도 두 마리나 사서 키웠다. 강노인은 막내 아들을 총애했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인을 호카이도 사할린 남양군도 등지의 탕광, 군수공장, 철도공사장 등의 강제로 끌고 갔다. 1943년 학도지원병 제도를 시행했다. 만 20세가 된 청년들을 우선 전선에 동원하는 징병제를 시행했다.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여 12살 이상 40살 미만의 여성들을 병참 지원 인력으로 동원했다.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발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군 의안부로 끌려갔다. 어린 학생마저 근로보국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전쟁물자 조달에 동원했다. 일제는 군량 마련을 위해 집집마다 쌀을 공출하고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으며 무기를 만들기 위해 절이나 교회의 총, 가정에서 쓰는 롯그릇과 숟가락까지 빼앗아 갔다. 1943년 봉준은 혼례를 치렀다. 정신대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관연한 딸을 둔 집에서는 술렁였다. 경주 김씨 집안의 큰딸 희순도 서둘러 내수동 강시집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보냈다. 1945년 5월 봉준은 아들을 낳고 일본군에 징집되어 친구와 만주로 끌려갔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만주 일본군 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봉준은 주의가 심상치 않게 술렁임을 느꼈다. 곧 전투가 크게 있을 것임을 알았다. 이곳 전투에서 모두 죽을 것이란 걸 직감했다. 같이 끌려온 친구를 조용히 불렀다. 저녁밤 먹으러 가지 말고 탈출하자. 곧 전투가 있을 거란다. 알았어. 둘은 어두워진 틈을 타 재빠르게 도망쳐 산속으로 들어갔다. 깊이 깊이 수풀을 헤치고 들어갔다. 멀리 멀리 달아나려고 밤새도록 걸었다. 어스름이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둘은 깜짝 놀랐다. 자신들이 걸었던 길은 군대가 내려다보이는 산충턱. 그곳을 날이 새도록 뺑뺑 돌았다. 큰일 났다. 빤히 내려다보이는 근 부대에서는 여럿이 말을 타고 바쁘게 움직인다. 술렁임이 자신들을 찾는 모습 같다. 빨리 숨어야 한다. 둘은 낙엽이 쌓인 비탈진 구렁에 몸을 두이고 꼼짝 않고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어두워졌다. 둘은 조용히 산을 내려왔다. 금음날 밤 압록강 강가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멀리 불악이 보인다. 조심히 걷고 있는 봉주의 눈에 곡괭이와 낯을 든 사람들이 철길 앞쪽을 향해 달려온다. 손을 내져으며 무어라 떠든다. 순간 봉주는 깎아머리로 일본 군복을 입고 있음을 알았다. 지금 나는 외병이다.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이다. 부리나케 바꾸랑을 지나 멀리 있는 산으로 달아났다. 마을을 피해 가야 한다. 밤이 되었다. 비난을 떠난 빈농가를 찾았다. 극성스러운 보기 때와 전쟁을 하며 쪽잠을 잤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허기로 지쳐있다. 풀숲에 빨갛게 익은 뱀 딸기가 있다. 한 움큼 따서 입에 넣었다. 고국을 향한 지친 발걸음은 더디지만 친구와의 약속을 되새기며 재촉한다. 봉주는 더 이상 허기를 견딜 수 없었다. 용기를 냈다. 민가를 찾았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배가 고프다고 했다. 자영이 운영한 봉천 광산에 있을 때 중국 사람에게 배워둔 말 몇 마디로 몸짓을 하며 간청했다. 하룻밤을 그곳에서 잤다. 부락 사람들은 모두 비난을 떠나고 있었다. 주인은 옷을 내주며 갈아입으라고 했다. 이튿날 그 가족처럼 같이 길을 떠났다. 얼마쯤 지나 그들은 더 북쪽으로 가야 했고 봉주는 남쪽으로 가야 했다. 갈림길에서 주인은 미숫가루 한 뭉치를 봉주에게 주며 부디 조심해서 잘 가라고 일렀다. 주인이 일러준 대로 철길을 따라 걸었다. 미숫가루 한 줌. 입에 털어놓고 천천히 오물거렸다. 걷고 또 걸었다. 신의지로 향하는 길이다. 가파르지 않은 산 등성이에 다다랐다. 오르막 30리가 좋게 되는 먼 길을 허기를 참으며 올라왔다. 이제 두어 번 먹으면 떨어질 미숫가루를 아끼기 위해 잠시 쉬었다. 7월의 뜨거운 바람이 콧등을 스친다. 비릿한 역겨운 냄새가 빈속을 뒤틀었다. 헛구역질이 나온다. 모퉁이를 돌아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봉주의 눈은 희둥그레졌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겹겹 쌓인 수많은 병사의 시체와 말의 사체가 엉켜 있다. 이럴 수가. 이곳이 격전지였구나. 길 양쪽으로 피가 골져 흐른다. 파리떼가 우글거린다.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밟을 땅이 없다. 죽은 시체 위를 헤집으며 걸었다. 배는 뒤틀리고 웩웩 계속 구역질이 난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 쑥을 뜯어 비벼서 양쪽 코를 막았다. 조금은 살 것 같다. 이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은 누구를 위함인가. 나는 왜 이영만리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내 조국을 위함도 아닌데 가슴 뭉클한 서글픔의 눈물이 솟는다. 땀 범벅 눈물 범벅이 되어 간신히 사체의 고를 벗어났다. 비난을 떠난 민가에 들어가 그대로 쓰러졌다. 기절한 듯 하루가 지났다. 먹을 것을 찾아보았다. 아무것도 없다. 옆에 차고 있던 미숫가루 봉지를 꺼내 절반을 손바닥에 놓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입에 넣었다. 또 쓰러져 한 잠 잤다. 지쳐 걸어온 날이 며칠이나 되었을까. 밤이 되었다. 작은 조각다리 선역에 걸려 있다. 친구와 약속한 압록강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가에 다다랐다. 어두워지길 기다렸다. 고요하다. 봉주는 나지막이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조용히 대답이 왔다. 둘은 서로 옷을 벗어 머리에 이고 조심스럽게 물속에 들어갔다. 강 가운데쯤 가니 물살이 세졌다. 둘은 서로 의지하며 헤엄쳤다. 천신망고 끝에 내 조국 땅을 밟았다. 감게 무량하다. 그러나 조심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다. 외병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둘은 남쪽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 발이 부르터 골마 터지기를 여러 번. 옷은 헤지고 너덜댄다. 떼꾹이 번지르르 흐른다.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거지를 방불케 했다. 평양까지 왔을 때 광복을 맞은 만세 소리가 곳곳에서 울렸다. 봉주와 친구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숨죽이며 가지 않아도 된다. 동네에서는 징병에 끌려갔던 청년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었다. 강 노인은 소식 없는 아들을 근심스럽게 기다렸다. 늦가을 상거지꼴을 하고 봉주가 고향집에 도착했다. 대문에 들어서자 봉주의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다.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강 노인이 뛰어나와 아들을 맞았다.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온몸은 부스럼으로 성한 곳이 없고 먹는 것은 그대로 웹웹 토해낸다. 깡마르고 수척한 얼굴은 해골처럼 뼈만 남았다. 멀건 미음으로 속을 달래고 강 노인은 아들을 위해 보약을 지어왔다. 봉주는 식구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두어 달 앓고 일어났다. 해가 바뀌었다. 봉주는 2년 터울로 딸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았다. 식구가 들자 마음이 급해졌다. 검찰청에 다니는 처가쪽 당숙의 추선으로 경찰이 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봉주는 일찍이 부산으로 비난을 갔다. 강농이는 일꾼을 시켜 경찰 가족인 며느리와 손자를 피난시켰다. 낮에는 그들을 알지 못하는 먼 시골로 소달구지에 태워 보내고 밤에는 집에 들어와 잤다. 온 마을이 시끄러웠다. 언제 생겼는지 동네에 빨갱이가 있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고발해 잡아가게 했다. 봉주의 형 문주가 잡혀갔다. 가르치던 학생 중 불순한 아이가 있었다. 강농이는 동네 이장을 맡아 일해온 지 오래다. 그들을 원망할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못자리를 만들기 위해 빠루 끝에 놓아든 시나락 가마니를 훔쳐간 동네 청년을 잡은 일이다. 동네에서는 시나락을 훔쳐간 그 가족을 내쫓고 그 집을 헐어버렸다. 그들이 떠나기 전 강농이는 광문을 열어 식량을 조금 갖다 주었다. 문주는 동생의 행방을 대라는 문초를 받았다. 강농인의 둘째 딸 순덕이 동생을 찾으러 갔다. 언변이 좋은 순덕은 그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보내주겠다는 답을 받고 돌아왔다. 온몸에 많은 상처를 입은 문주는 한밤중에 풀려나 집에 왔다. 이튿날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붙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무심청가에 데려다 총살 시켰다고 한다. 강농이는 서늘한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들이 지난 밤 나오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강농이는 막내 아들 봉주가 걱정되었지만 부산에서 잘 있다는 소식을 간신히 듣고 있었다. 검찰청에 다니는 봉주의 동서가 끌려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봉주의 처제는 임신 중이었다. 처제와 장모는 놀라 무심청가로 달려갔다.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찾기 시작했다. 봉주의 동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놀란 처제는 병이 나서 눕고 몇 개월 후 아기를 몸에 품은 채 죽고 말았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사회를 본 봉주 장모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3년 1개월 동안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빠뜨렸던 한국전쟁이 끝났다. 수많은 이산가족과 고아를 만들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국토, 뼈아픔, 봉주는 처제를 잃고 둘째 자영이 결핵으로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슬픔을 맞았다. 징집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그리워하는 집이 많았다. 봉주는 아들 하나를 두었다. 아이들이 서너 살이 되자 매일 아침 일어나 서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한다. 강로인은 아들 봉주를 불러 분가할 것을 권했다. 봉주는 윗마을과 아랫마을 중간에 있는 넓은 밭에 집을 지었다. 집 앞쪽은 덧밭으로 뒷밭은 중간중간 감나무를 심었다. 귀신도 못 들어온다는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삼았다. 마당에 지하수 펌프를 받고 약간의 웅덩이를 만들어 오리를 키웠다. 다 자란 오리들은 길 건너 논으로 나가 지내다가 저녁이면 집으로 찾아 들어왔다. 봉주는 아들 셋, 딸 셋, 육남매를 두었다. 식구가 늘 적마다 봉주의 마음은 급해졌다. 식량과 야채는 자급자족으로 충분했지만 자식들 앞날을 위해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좋았다. 뗄감이 필수인 시절 장작장사가 괜찮다는 소문을 듣고 산판 벌목허가를 받아 일을 진행했다. 일꾼을 데리고 아내가 어린 것을 업고 나가 장사를 했다. 무연탄이 나오기 시작했다. 벌목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일을 접었다. 건축 사무실에 가서 설계 도면을 맡아왔다. 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방에 들여놓고 방문에 담요를 씌워 암시를 만들었다. 아르바이트로 이 일도 괜찮은 수입이 되었다. 전시 후라 지리산으로 빨치산 토벌을 자주 갔다. 한 번씩 다녀올 때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에게 딸린 식구를 위해 신변의 안전을 염려하게 되었다. 봉주에 논이 있는 곳에 대학이 들어온다. 많은 보상금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마침 동네에 있는 정미소가 빼물로 나왔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던 그는 사표를 내고 정미소를 샀다. 그리고 정미소 한 채로 이사했다. 정도 채 들지 않은 새 집은 형 문주에게 주었다. 일반 전기는 자정이 되면 전기회사에서 모두 소등한다. 정미소의 특선인 전기를 형이 이사온 집에 끌어주었다. 이 일로 전기회사 직원과 몇 번 마찰이 있었다. 어느 날 봉주는 막내딸을 업고 아버지가 계신 집에 갔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좋다. 아, 애비 너는 어떠냐? 저야 잘 지내지요. 정미소 기계 점검도 끝났고 추수 때만 기다리죠. 새롭게 시작하는 정미소의 일을 아버지와 상의하고 텃밭에 심어놓은 야채를 돌아보았다. 4월에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어느 날 정미소로 전기회사 직원 둘이 왔다. 계세요? 누구세요? 전기회사에서 왔는데 남편분은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오시면 전기특선 저 윗집에 달아준 거 불법이라 끊어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전기회사 직원들은 며칠 있다 다시 나오겠다며 퉁명스럽게 말하고 갔다는 것이다. 봉주는 자신이 잘못한 일이지만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계속 시끄러워지자 몹시 언짢았다. 집에 있던 처남하고 상의했다. 전기공학도인 처남이 먼저 전봇대에 오르려고 했다. 습한 날씨에 미세한 전기가 흘렀다. 위험하니 맑은 날 끈차고 만류했다. 봉주는 고집을 세우고 그걸 못하느냐고 처남을 면박하며 막무가내 전봇대에 올랐다. 전기선 하나를 자르고 나머지 하나를 자르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악 소리와 동시에 목덜미가 고압선에 닿았다. 우지직 살 타는 냄새가 났다. 앉은 채 정신을 잃고 늘어진 봉주가 높은 전봇대에 매달렸다. 기겁을 한 처남이 긴 장대를 가져다 전기선을 걸어 힘껏 잡아당겼다. 봉주는 전봇대에서 떨어졌다. 매영! 매영! 말 위에 앉아 막내 딸 처질 불리고 있던 봉주 아내는 남동생의 다급한 울부짐에 놀랐다. 축 늘어진 남편을 업고 울며 들어온다.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막내딸 업고 있다 내려주며 젖 먹이라고 하던 사람이.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여보 정신 차려요. 봉주 아내가 소리치며 흔들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곧 숨을 거둔다. 꿈을 안고 새로 사들인 정미소를 운영해 보지도 못하고 아내와 어린 자식 여섯을 남겨두고 봉주는 서른넷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강 노인은 팔팔하던 아들을 잃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았다. 저녁을 먹고 집 뒤 산등성 너머에 있는 참외밭을 지키기 위해 긴 담뱃대를 허리춤에 꽂으며 집을 나섰다. 어스레한 길을 어슬렁어슬렁 가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막내 아들이 이렇게 일찍 죽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애비인 나를 먼저 데려가야 옳지. 새파란 내 아들을 데려가다니 저승사자도 뭔가 착각한 것이다. 고갯마루를 넘을 즈음 주위는 어두워졌다. 긴 한숨이 나온다. 한각 마음이 슬퍼진 강 노인 앞이 갑자기 환해진다. 아들 봉주의 환상이 보인다. 봉주야 봉주야 강 노인은 아들을 부르며 손을 내져었다. 이내 아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희미한 불빛이 저만치 앞에서 오락가락한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강 노인은 불빛을 따라 열심히 걸었다. 논뚝을 걸었다. 신장로를 지나 산길에 들어섰다. 아카시아 나무 덤불을 헤치고 나갔다. 얼마나 오래 걸었을까. 더 이상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새벽이다. 저녁 어스름에 집을 나섰는데 새벽 어스름이 되어서야 강 노인은 정신이 들었다. 혼면 상태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이곳이 어디인가 가늠해 보았다. 산등성 너머 참회밭과는 정반대로 마을을 빙돌아 멀리 떨어진 봉주의 논이 있던 곳이다. 대학을 짓기 위해 공사장으로 변한 곳을 헤매고 있었다. 밤이슬에 후줄근해진 옷이 가시에 긁혀 찢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엉망이 되어 집에 온 강 노인은 여러 날 알았다. 귀골이 장대하고 튼튼한 노인이 그렇게 알아본 것은 평생 처음이다. 가을이 되었다. 정미소는 바빠졌다. 일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소 달구지를 끌고 멀리 있는 마을을 돌며 벼썸을 실어왔다. 벼를 찌어 하얀 쌀을 만들어 삭스를 받고 다시 실어다 주는 일을 부지런히 했다. 가장이 없는 집에서 안악이 일꾼을 부려가며 정미소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들었다. 봉주 안에는 평생 밥간일이란 해 본일이 없는 밥하고 빨래하고 자식 키우는 일만 하고 살아왔다. 시아버지가 드나들고 대학 다니는 남동생이 뽀얀 번지를 뒤집어쓰며 바쁜 일을 도왔다. 한 해 또 한 해가 지났다. 정미소 일을 맡아 하던 일꾼이 게을러졌다. 바깥 주인이 없어 마냥 게으름 떨고 늦잠을 자도 땀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이든 할아버지와 풋내기 대학생이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히 시골 마을을 다니며 일감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일도 시험시험이다. 정미소 일이 끝나고 저녁을 먹은 후엔 동네 노름방에 가서 밤을 세운다. 늘 잠이 부족한 일꾼은 늦게 일어나는 것이 예사가 되었다. 처음엔 미안해 어쩔 줄 모르더니 이제 그 얼굴은 뻔뻔스러워졌다. 단골들은 새벽같이 벽가만이 싣고 갈 달구지를 기다리다. 하나 둘 다른 곳으로 떠났다. 봉주 아내는 이 일이 무척 속상했지만 잔소리를 할 수 없다. 달구지를 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눈치 볼 수밖에 없다. 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꾼은 자신의 게으름으로 기우는 정미소를 버리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소 달구지를 끌고 먼 길을 오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커다란 안채 방 하나를 대학생들에게 내주었다. 시골서 올라온 대학생 둘이 자취를 했다. 한 학생의 소개로 일꾼이 왔다. 같은 동네에 사는 아저씨뻘의 일꾼을 소개한 농대 학생은 정미소이를 곧잘 도왔다. 아이들 공부도 봐주면서 가족처럼 친근해졌다. 강로인은 가족처럼 들락거리는 낯선 대학생이 탐탁하지 않았다. 정미소는 점점 힘겹게 돌아갔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여름날 봉주가 죽은 변압기에 낙례가 떨어졌다. 변압기는 전기회사에서 다시 세웠다. 정미소까지 이어주는 새로운 고압선은 봉주 아내가 교체해야 한다. 그 돈이 만만치 않다.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 않은 지금의 형편에 정미소 복구는 어려웠다. 추수 전 모든 수리를 끝내야 가을일을 하는데 봉주 아내는 난감했다. 시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 이곳저곳 논밭을 가리키며 내 죽은 남편이 사놓은 너의 것이라 했지만 그림의 떡이다. 가장 쉬운 것은 자신에게 명의가 넘어온 새로 지은 집과 그곳에 딸린 밭인데 얼마 전 형 문주가 팔고 근무하는 학교 근처로 이사갔다. 밭을 사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소용없을 것 같다. 정미소는 낡아갔다. 지붕이 헐고 사람의 온기가 없이 지들이 극성을 떨었다. 볏집으로 이은 지붕이 헐어 또래기가 창궐했다. 집안까지 오물놈을 기어다니는 것을 보며 식구들은 진저리를 쳤다. 헐값으로 정미소를 처분했다. 모든 일을 강노인이 주관했다. 큰 아들 문주의 아내 정씨가 시아버지 일을 도왔다. 동서의 도장을 받아 일을 처리하고 강노인과 차후의 일을 의논했다. 아버님 동서가 너무 젊어서 애들을 데리고 끝까지 살아갈지 모를 일입니다. 나도 그 점은 염려하고 있다. 그래도 애가 순한데 어쩌기야 하겠니. 아닙니다. 안채 사는 대학생이 늘 동서를 돕고 있던데. 정씨는 조카들을 자기가 키우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정미소 팔은 돈 일부만 봉주 아내 손에 지어줬다. 그 돈도 며칠 후 순덕이 와서 빌려갔다. 정신 이상된 둘째 아들의 병원비하고 곧 갚아주겠다 했다. 그 약속이 30년이 지난 어느 날 쌀 서너 가마니 값으로 봉주 아내에게 돌아왔다. 빵에 버린 동네에서 살기 싫은 봉주 아내는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이사갔다.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가장 쉬운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다. 여러 가지 자파를 이고 먼 시골 마을을 찾아 다녔다. 돈을 받기도 하고 곡식을 받아오기도 했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고등학교 다니는 큰아들과 중학교 다니는 큰 딸이 수업료를 못내 집으로 쫓겨오기를 수차례. 집에 가봐야 뻔한 일. 그들은 학교 뒷산에 잠시 앉아 있기도 했다. 남매는 큰 집을 찾았다. 정색하는 정시를 뒤로 재수는 울고 제비는 동생을 다독이며 나온다. 체육대회 때 봉주의 딸 재순이 이웃집에서 운동화를 빌려 신었다. 소식을 듣고 문주가 조카 둘에게 운동화를 사서 보냈다. 정시가 알고 남편 문주를 타그치며 심하게 싸웠다. 봉주 아내가 이웃집 아내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큰 집에는 가지 말라고 신신 당부한다. 봉주 아내는 눈물로 지새운 날이 많아졌다. 봄이면 쑥버무리를 만들어 아이들 허기를 채워줬다.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떼약볕에 온종일 걷는다. 부르튼 발바닥이 피가 난다. 하나라도 더 팔아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더 멀리 더 멀리 동네를 찾는다. 장마철이다.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했다. 근근히 아이들 먹을 거리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쌀떡이 비었다. 배고파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봉주 아내는 비장한 결심을 한다. 평시 친절하게 대해주던 이웃집으로 밥 동냥을 갔다.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은 맛나게 먹고 있지만 봉주 아내 가슴은 피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강노인이 쓰러졌다. 반신 불수가 되어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 하루 종일 방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무려하게 지낸다. 호랑이 같던 시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중풍 환자가 되어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정씨는 남편을 졸랐다. 아버님이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들락이는 나를 보고 있으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집을 지읍시다. 무슨 돈으로 집을 지어요? 아버님 가진 돈 있잖아요. 그게 우리 돈이요. 나중에 조카들 크면 우리가 주면 되잖아요. 난 못해요. 지금도 조카들한테 미안한데 또 아버님이 내놓지도 않을게요. 아버님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정씨는 남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시아버지를 설득했다. 손자가 크면 준다고 작은 며느리 몰래 사놓은 땅문서를 받아냈다. 반신 불수가 되어 방 안에 갇힌 강노인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음을 한스러워했다. 정씨는 넓은 밭을 사서 청기와 집을 짓고 청포도나무를 심었다. 집 뒷울 안에 강노인이 기거할 빵을 만들었다. 마당도 하늘도 보이지 않는다. 새끼 밥그릇은 일하는 언연이가 들이밀었다. 강노인은 이런 꼴처럼 꼴 안 보고 일찍 죽은 마누라가 그리웠다. 자신이 지혜롭게 처리하겠다고 작은 아들 정미소 판돈을 관리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 큰 며느리를 잘 알기에 불쌍한 손자들에게 돈이 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문서를 내주면서 다짐했지만 헛된 일임을 한탄한다. 가끔 찾아오는 손자를 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다. 봉주 아내는 큰 집에 둘째 딸을 보냈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공부하기를 바랐다. 정 씨는 아들 하나를 두었지만 자식에 대한 애틋함은 없었다. 조카 딸을 살뜰하게 보살피지 못했다. 봉주 아들 재빈이 군입대를 앞두고 할아버지를 찾았다. 어린 동생을 보는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손등은 쩍쩍 갈라져 피가 나고 있었다. 재빈은 동생의 짐을 챙겼다. 굶어도 같이 굶자 눈물을 삼키며 동생의 손을 잡고 나왔다. 강 노인이 바라보고 가슴이 삐어졌다. 강 노인은 중풍을 앓은 지 5년째 되던 어느 봄날 세상을 떠났다. 봉주 아들 재빈은 돈을 벌어야 했다. 탄광, 건설 현장 노무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조선소에 취직되었다. 큰딸도 취직을 해서 가정에 보탰다. 자식들이 잘 커준 덕에 감사했다.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봉주 안에도 쉬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시장에 내다줄 도라지를 까고 있었다. 아들이 근무하는 조선소에서 사람이 왔다. 재빈이 사고를 당했다. 용접을 하던 선박에 철판이 튕겨져 두 사람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중태고 재빈은 사망했다는 것이다. 봉주 아내는 까물어쳤다. 일찍 남편을 잃었을 때는 기가 막혀 눈물도 나지 않았다. 꽃같은 나이에 아들을 잃고 실성해 자리에 눕고 말았다. 강로인은 아들 봉주를 데리고 부지런히 이승의 배가 도착하는 나루터에 나갔다. 큰손자 봉주의 아들 재빈이 온다기에 빠중간 것이다. 재빈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고 격한 슬픔에 빠졌다. 재빈은 신의 사자들에 의해 거쳐야 하는 관문에 섰다. 그의 자리로 마련된 둥근 판 위에 올라 사자들의 지시에 따라 손잡이를 꼭 잡고 눈을 감았다. 같이 배를 타고 이승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판에 올랐다. 그곳에서 행해지는 관문의 의식을 모두 치러야 한다. 애초에 신이 우리에게 부어준 깨끗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낼 때 부어준 깨끗한 몸. 어느 구서 티끌 하나의 악도 깃들지 않은 악의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승에서 몸 구석구석 덕지덕지 낀 더러움을 이곳에서 벗겨내미란 크나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얼마나 깊은 희개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제약과 욕망과 허영의 돌림판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눈을 질끈 감고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꽉 거머쥐어야 한다. 몹시 어지럽고 떨리기까지 한다.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신께 매달리며 깊은 뉘우침을 해야 한다.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눈 가림으로 속일 수 없다. 투명한 유리병 속에 내 마음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다. 지은 죄가 가벼운 것부터 빠져나간다. 우리 몸에 더 씌워진 죄의 껍질이 사르르 벗겨지며 바람을 타고 따라간다. 죄의 강도에 따라 벗겨질 때의 아픔도 커진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 십이관문의 돌림판은 그 고통이 너무 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한다. 고통과 아픔의 격한 결정의 순간이 길어지며 인간의 흉악한 죄를 벗기기에 몸부림친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소리치지만 보이는 것은 이승에서 행한 선과 악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으며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 이승에서의 모든 행동이 신의 사자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어진다. 인간의 눈은 속일지라도 내 곁에 항상 있는 신의 사자의 눈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슬프게 했는가를 그는 기록한다. 내가 한 그대로 심판받는 것이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심판 없이 정해진 그들의 장막으로 간다. 선한 일 한 가지에 악한 일 한 가지가 감해진다. 제비는 4단계까지 가서 내려왔다. 아버지 봉주는 8단계까지 갔고 강로인은 10단계까지 갔다. 12단계까지 가서도 내려오지 못하면 신의 사자 인도에 따라 지옥의 계단으로 내려가야 한다. 봉주는 희청거리는 아들을 부축해 정해진 자신의 동산으로 데리고 갔다. 제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절을 하고 서른도 안 된 꽃 같은 나이에 저승길에 오름을 한스러워했다. 아버지 봉주는 말없이 아들을 안았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큰 잘못으로 손자를 죽게 하고 또 이승에 담아 있는 자손들을 고생시키는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옛날로 모든 것을 돌리고 싶었다. 봉주는 아들에게 정한 생명수 한 병을 주었다. 이것은 저승에서의 양식이다. 얼마간은 서로 해포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픔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권세도 없는 낙원의 삶을 살아간다. 아쉬운 것은 열두 관문을 거쳐야 하는 저승의 의식을 이승에 있는 내 식구들에게 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비는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미워왔던 마음을 풀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환갑을 넘긴 봉주 큰딸 재순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큰 병원에서 여러 번 수술을 받고 집에서 요양 중이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 잘 움직이지 못한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의사는 특별히 더 조심하기를 당부했다. 식사를 못하고 온몸에 힘이 쏙 빠졌다. 한줌 되는 약을 먹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약에 대한 부작용이 심한 어느 날. 왜스껍다고 힘들어하더니 그대로 쇼크가 왔다. 모두들 놀라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갔다. 혈전이라고 한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초 비상사태가 이어졌다. 사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 병실로 옮겨 극진한 간호를 받고 퇴원했다. 희수는 자식을 잃을 뻔한 놀라움을 쓸어내렸다. 아이고 난 너를 잊는 줄 알고 많이 놀랐다. 어머니 죄송해요. 큰딸은 자신이 아픈 것이 어머니 앞에 불효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꿈을 꾼 것 같은데 누가 하얀 조각배를 태워줘서 갔는데 그곳에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고모도 큰아버지도 다 계시던데 큰어머니는 안 보였어요. 아이고 내가 천당일 갔다 왔구나. 재수는 꿈속에서 그들을 보고 왔다. 그들 머리 위에 떠 있는 하얀 조각배 안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옆에 있던 신의 사자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신의 사자는 시간이 다 되었다며 조각배를 힘껏 안개 속으로 밀어넣었다. 재수는 타고 있던 배는 사라지고 몸은 해오리 바람을 타고 넓은 광야에 떨어졌다. 놀라 눈을 떴다. 온 식구들이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10년이 지난 후 재수는 어머니를 아버지 품으로 보냈다. 팔팔한 청년의 모습인 아버지가 백수를 산 어머니를 알아볼까.